네. 8시간 전 영상인데요. 순국결사대 이은재 목사의 채널에서 오늘 정강원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받았죠. 결국 좀 전에 구속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대로 8시간 전이면 한참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었던 그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정강원 목사가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고 있었던 오늘 이은재 목사는 지난번 첫 번째 영장심사를 받았을 때와는 달리 갑자기 그 한기총 대변인 비서실장 순국결사대 총사령관직을 내려놓겠다 하고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분노하면서 이거는 도망가는 거다. 비겁하게 뒤에서 칼 꽂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의견들을 아주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거의 뭐 한 90% 이상이 지금 그렇게 댓글이 남겨져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은재 목사 지난번 구속심사 받을 때 가물의 영광이라고까지 했던 그 배짱. 그 마음 다 어디로 갔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고 안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할 때 이래야 하나요? 뭐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누가 봐도 굉장히 깨림직한 상황인 건 맞죠. 정가원 목사의 구속은 사실 어느 정도는 다들 예견을 했던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은재 목사가 목회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네 여기서 갑자기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목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회를 잘 하실 분 같았으면 그냥 그 보통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그런 식의 활동을 해왔겠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상당히 그 뭐랄까요. 누구보다도 가장 강한 액션을 취했고 정가원 목사와 함께 그동안 애국우파 운동에 대해서 뭐 순교라도 할 것 같은 그런 각오를 보여줬고 또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끝까지 총선까지는 갈 거다. 총선도 뭐 부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참 여러 충격적인 발언까지 던져가면서 어 애국활동 정치활동에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더니만 어떻게 정가원 목사가 영장심사 받고 있었던 8시간 전에 그러니까 구속이 결정될 걸 알고 있었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뭐 어지간한 사람들 다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빠져나가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 이은재 목사라고 옆에서 그런 낌새를 몰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제대로 보피를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지금 명분으로 어쨌든 이 자리를 지금 피하고 있다라는 혐의를 지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정가원 목사는 자신은 이제 구속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짐작을 했기 때문에 김문수 대표를 세워서 광화문 집회를 하나의 정당으로 묶어놓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이은재 목사가 지금 대변인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뭐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정가원 목사를 보필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정가원 목사와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더군다나 총선이 바로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가원 목사는 최근까지 집회를 강행하겠다라고 했던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대변인이라고 하는 이은재 목사가 이런 식의 태도를 바꿔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정가원 목사와 교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어찌 됐든 이렇게 됐습니다. 정가원 목사는 결국 구속이 됐고요. 이은재 목사는 바로 이렇게 좀 도망을 간다. 도망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많은 분들의 댓글을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결국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촛불에 아부를 하면서 도망쳤던 정치인들의 그 기회주의적인 모습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음복합니다. 음복합니다. 아 JACK 음복합니다. 진이